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동화, 동남, 대동, 충청, 경기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불승인하였습니다. 이번 금융 정상화 계획 판정에 의한 5개 은행의 정리 결정은 우리 금융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의 가시적인 조치로서 개혁기 등의 트래프들의cyj권에서 개혁기 등의 경기 조치 civil.. 개혁기 등의 개혁기 등의 개혁기 등의 조치 인수인계되면 이제 찾는 건 찾겠지만 아 너무 하여튼 가슴 아파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한번 저희한테요 이거는 지식의자 유권을 언제 받으신가요? 사회가 있군요 사회가 있군요 사회가 있군요 사회가 있군요